우리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 평생 부자로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 큰 돈을 벌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워 많은 분들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해 시장 수익률을 얻는 것을 차선책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40%를 올린 조엘 그린 브라트는 단 두 가지 원칙을 알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누구나 우량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엘 그린 브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입니다. 조엘 그린 브라트는 1985년에 창립해 2005년까지 약 20년간 연간 40%의 수익률을 올린 고담 캐피탈의 설립자입니다. 이 경의적인 수익률은 이른바 마법의 공식에 기반합니다. 이 마법 공식은 두 가지 지표만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안전마진과 미스터마켓 2. 주식시장의 대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원칙 3.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마법의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안전마진과 미스터마켓 투자 구매에 대해 안전마진을 요구하고 주식시장을 미스터마켓과 같은 파트너로 본다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몇몇 투자가들에 의해 활용되어 왔다. 나는 주식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넓으며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그러한 변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2에서 3년 동안의 가격을 살펴보면 변동폭은 더 클 것이다. 여기서 나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은 모두 크고 잘 알려진 회사들이다. IBM이나 GM 같은 대기업은 소유권 지분을 대략 10억개 정도로 등분한다. 이것은 만약 1년 중 한 시점에 GM의 주식을 주당 30달러에 살 수 있다면 회사 전체를 사는 가격은 300억 달러가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해의 다른 시점에 GM의 주식을 주당 60달러에 살 수 있다면 GM 전부를 사는 비용은 6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대체 왜 그럴까? 북미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GM의 가치가 같은 해 동안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는 300억 달러였다가 몇 개월에는 다시 600억 달러가 될 수 있을까? 자동차를 2배로 더 많이 팔게 된 것인가? 수익이 2배로 늘었단 말인가? 아니면 그렇게 큰 가치의 변화를 정당화할 만큼 급속한 경영 개선을 하고 있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겪는 큰 폭의 가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일이 해마다 발생한다는 얘기인가? 겨우 1년 동안 발생하는 최고와 최저 가격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된다. 대부분 회사들이 가치가 몇 개월 단위로 높았다가 낮아지거나 또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식으로 심하게 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반면 대부분의 회사의 주식 가격이 매년 수개월 단위로 심하게 요동친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해 보인다. 신문만 봐도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가치는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없는데 왜 이 모든 회사들이 가격은 해마다 그렇게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단지 사람들이 오락가락 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도 모른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다. 사람들이 왜 아주 짧은 기간에도 아주 다른 가격으로 대부분 회사의 주식을 기꺼이 사고 파는지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알면 된다. 그래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 당신이 한 회사의 가치가 주당 10달러에서 12달러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즉 그 회사의 적정 주가가 이 사이라는 것입니다. 연중 이 회사의 주식을 6달러에서 11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회사 가치가 얼마인가에 관한 당신의 추정치를 확신할 수 있다면 주식이 11달러 가까이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6달러 가까이에서 살 수 있을 때에는 결정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주당 가격이 6달러일 때 당신의 가치 추정치가 거의 정확하다면 당신은 제이슨껌 가계 주식을 1달러당 50 내지 60센트 즉 실제 가치의 50% 내지 60%만 주고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즉 시장의 변덕 때문에 적정 가치만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기분파다. 매일 그는 특정 가격에 당신이 보유한 지분을 사거나 당신에게 지분을 팔겠다고 제안한다. 미스터 마켓은 언제나 결정권을 당신에게 완전히 맡겨서 당신은 매일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지분을 미스터 마켓이 정한 가격으로 미스터 마켓에게 팔거나 그 가격으로 미스터 마켓의 지분을 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절대 행동을 요구받지 않는다. 미스터 마켓이 제안한 가격이 아주 낮거나 즉 주식을 좀 살 것을 고려하는 때 그리고 매우 높아 보일 때 즉 보유 주식을 미스터 마켓에게 팔 것을 고려하는 때 이럴 때에 당신만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거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때에만 매수하는 이러한 형태를 안전마진 투자라고 일컬었다. 당신이 추정한 주당 가격을 70달러라고 하고 매수 가격을 37달러라고 하면 그 차이가 당신의 투자에 대한 안전마진이다.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켓과 같은 황당한 파트너에게서 회사 지분을 살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언제나 안전마진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을 내는 비결임을 알았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 즉 투자 구매에 대해 안전마진을 요구하고 주식 시장을 미스터 마켓과 같은 파트너로 본다는 개념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몇몇 투자자들에 의해 활용되었으며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 이게 그 유명한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야기한 미스터 마켓이죠. 오렌 버펫도 현명한 투자자 책에서 미스터 마켓에 관한 부분은 꼭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남았다. 첫째, 앞에서도 논했듯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회사의 적정 가치를 알 수 없다면 그 수치를 주식수로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한 주식 지분의 적정 가격을 알아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루는 GM의 주식이 주당 30달러에 팔리고 몇 달 후에는 60달러로 팔린다고 해도 당신은 어느 가격이 싸고 비싼 건지 또는 둘 다 싼 건지 비싼 건지 따위를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는 염가세일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신이 특정 회사의 적정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알아낼 수 있다 해도 그 답이 맞는지 근사치는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회사의 가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당신이 하는 일이라고는 짐작과 추측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한 추측은 앞으로 수년간 회사가 올릴 수익을 예상하는 일이다. 그건 전문가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셋째, 앞에서도 말했듯이 역시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당신이 정말로 내게 투자 방법을 배운다 해도 이렇게 명석하고 지식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잘하지 않을까? 뻔히 헐값에 팔리는 주식이라면 이 사람들이 먼저 모두 낯갓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미스터 마켓과 안전마진의 얘기인데요. 정말 여기가 뼈때리는 내용인데요. 주식 투자 대가들이 책을 읽으면 항상 적정 주가를 구해야 되고 그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정 주가를 어떻게 정확히 구하고 만약 그 적정 주가를 구했다고 해도 그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전마진을 확보한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저렴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 주식시장의 대가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수단 단지 두 가지의 간단한 수단만 이용하면 당신은 정말 주식시장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볼 텐데요.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시 14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개념은 간단하고 명백하다. 내가 부탁하는 이유는 이 두 개념이 너무 기본적이라 이러한 단순한 수단이 당신을 주식시장의 대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디 주의를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이 앞에는 껌가게를 운영하는 제이슨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의 연장입니다. 제이슨이 제공한 손익계산서를 보니 제이슨의 10개 체인점은 작년 한해 총 120만 달러를 벌었다. 꽤 많은 수익이다. 그런데 제이슨이 사업을 100만 개의 동등한 지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지분에 1달러 20센트의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결론 지었다. 제이슨이 요구하는 주당 12달러의 가격은 지난해 수익을 기초로 할 때 제이슨 껌 가게가 12달러짜리 한 주에 대해 10% 수익을 안겨줄 거라는 의미이다. 즉 1달러 20센트를 12달러로 나누면 10%가 됩니다. 그의 주당 수익을 주식 가격으로 나누어서 얻는 10%라는 수익률을 이익수익률이라고 한다. 주당 수익, EPS를 가격으로 나눈 것이 이익수익률입니다. 이것은 퍼 구하는 공식의 역수이거든요. 그래서 퍼의 역수가 이익수익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제이슨의 사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10%의 이익수익률을 1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6%의 수익률과 비교했다. 우리는 매년 10%의 투자 수익을 올리는 편이 6%보다 낫다고 별로 어렵지 않게 결론 내렸다. 물론 이 분석은 쉬웠지만 여러가지 문제들도 발견했다. 즉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려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이슨 껌 가게는 주당 1달러 20센트를 지난해 벌었다. 내년의 수익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즉 내년의 수익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 제이슨의 사업이 내년에 주당 1달러 20센트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건 1년일 뿐이다. 제이슨 껌 가게가 그 후에 얼마를 벌지는 어떻게 아는가. 마지막으로 미래 수익에 대한 예상을 내놓는다고 해도 어떻게 그 예상이 맞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요약하자면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한가지 즉 미래는 예측하기 힘들다로 귀결된다. 회사의 미래 수익을 예측할 수 없다면 회사의 가치를 매기기도 힘들다.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없다면 미스터 마켓이 때로 제정신을 잃고 믿을 수 없이 낮은 가격을 제한한다 해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모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몇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즉 여기서 또다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정확히 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주요 요점은 두가지 뿐이다. 이제부터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요점을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이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경우 제이슨껌 가게의 주식을 12달러씩에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느 수익 결과를 더 선호하는가? 제이슨껌 가게가 작년에 주당 1달러 20센트 작년에 주당 2달러 40센트 작년에 주당 3달러 60센트를 번 경우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다시 말해서 지난해 수익을 이용해서 계산한 이익수익률이 10%, 20%, 30%일 때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분명히 30%가 20%와 10%보다 낮다고 대답했다면 정답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이다. 당신이 낮은 이익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수익률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 당신이 지불한 가격에 대해 회사가 적게 버는 편보다 많이 버는 편이 낫다. 즉,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익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약간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번째 요점은 구매 가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느냐 하는 것은 가격 관련 문제였다. 다시 말해 구매 가격은 염가인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즉,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염가에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염가에 사기 위해서는 높은 이익수익률을 주는 회사를 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 이외에도 회사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좋은 회사를 사고 있는가 나쁜 회사를 사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이제 두 번째 요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좋으냐 나쁘냐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우선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고객 충성도, 브랜드 가치, 경영 효율성, 경영진의 능력, 경쟁사의 힘 또는 장기 전망을 언급할 수 있다. 분명히 이들은 혼자 또는 결합해서 좋은 회사를 구매하느냐 나쁜 회사를 구매하느냐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역시 모두 짐작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일을 포함한다. 앞에서 의미, 의견의 일치를 보았듯이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여기도 주식 대가들의 책을 보면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아는 내용을 살펴보는 편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예측은 전혀 하지 말자. 대신 지난해에 일어난 일만 보자. 예를 들어 제이슨이 껌가게 하나를 짓는데 40만 달러를 들였고 지난해 각각의 가게는 20만 달러의 수입을 제이슨에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최소한 지난해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제이슨 껌가게 체인의 한 가게는 겨우 40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에 대해서 매년 보통 20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껌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연간 50%의 수익 즉 20만 나누기 40을 해서 나옵니다. 즉 50%의 수익을 내는 결과가 된다. 이 결과는 대개 50%의 자본 수익률이라고 일컬어진다. 한편 제이슨의 친구 진보 역시 체인점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데 진보의 체인점 저스트 브로콜리의 일부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 진보 역시 새 가게를 내는데 40만 달러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지난해 이 가게들은 각각 1만 달러밖에 벌지 못했다. 오픈하는데 40만 달러가 든 가게가 1년에 1만 달러를 번다면 연간 겨우 2.5%의 수익 즉 2.5%의 자본 수익률을 낸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이 나간다. 어느 회사가 좋아 보이는가? 40만 달러를 들여 열었는데 작년 20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제이슨 껌 가게 또는 똑같이 40만 달러가 들었는데 작년에 1만 달러를 번 가게들로 된 저스트 브로콜리 다시 말해서 50%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와 2.5%의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 둘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이는가? 물론 답은 뻔하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요점이다. 낮은 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소유하는 편이 낫다. 즉 두 번째 원칙은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의 간단한 수단만 이용하면 당신이 정말 주식시장의 대가가 될 수 있다. 만약 좋은 회사, 즉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진 회사를 사고 이러한 회사를 염가, 즉 높은 이익 수익률을 주는 가격에 사는 자세만 견지한다면 당신은 미친 미스터 마켓이 말 그대로 거쳐주려고 마음먹은 주식회사들을 체계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 당신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을 보기 좋게 이기는 투자 수익률을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은 인류 전문가들이 거두는 수익률을 이길 수 있고 지금까지 행해진 모든 학문적 연구를 능가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실제로 당신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보다 2배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 당신은 이 모두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게다가 낮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 모두를 해낼 수 있다. 이측도 전혀 필요 없다. 당신은 이 장에서 방금 배운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말을 이용하는 간단한 공식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다. 공식이 실제로 작용한다고 확신한 후에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즉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1.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염가로 사면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지급한 가격에 대해서 적게 버는 회사보다 많이 버는 회사를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낮은 이익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수익률이 낮다. 2. 나쁜 회사의 주식 매수보다 좋은 회사의 주식 매수가 낮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자사의 돈을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회사보다 높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회사를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낮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보다 높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가 낮다. 3. 1번과 2번의 요점을 결합하면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사는 것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이다. 즉 좋은 회사를 염가에 살기 위해서는 이익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고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예측을 배제하고서도 좋은 주식을 저가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많은 돈을 벌게 해줄 마법의 공식 좋은 회사의 주식을 염가일 때만 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원칙에 나오는 지표를 어떻게 조합해서 마법의 공식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이익수익률을 내는 회사의 매수와 낮은 이익수익률을 내는 주식의 매수 사이에서 높은 이익수익률을 내는 주식을 선택하는 편이 좋다는 사실을 배웠다. 또한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높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 즉 오픈비용에 비해 많이 벌어주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와 낮은 수익률을 내는 회사 그러니까 저스트 브로콜리처럼 오픈비용에 비해 아주 적게 버는 가게나 공장을 가진 회사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높은 자본수익률을 내는 회사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도 배웠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간다. 그렇다면 높은 이익수익률과 높은 자본수익률을 동시에 내는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해서 좋은 회사 즉 자본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염가 높은 이익수익률을 주는 가격일 때에만 사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말해주겠다.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또는 그레임식으로 말하자면 수익이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높은 자본수익률과 높은 이익수익률이 최선의 조합을 보여주는 30개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매년 약 30.8%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다. 이 비율로 17년을 투자했다면 1만 천 달러는 100만 달러를 훨씬 넘었을 것이다. 동일한 17년 동안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12.3%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률을 따랐다면 1만 천 달러는 그래도 훌륭한 7만 9천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이 액수도 분명히 적진 않지만 100만 달러에 비하면 건가합시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는 전반적인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리스크로 벌 수 있는 돈이다. 즉 이 뒤에는 마법의 공식을 적용했을 때 얼마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평균 수익률의 2배 정도 되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법 공식이란 무엇인가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은 미국의 주요 증권거래소 한 곳에서 거래되는 3,500개의 기업을 규모 순으로 나열한 목록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자본 수익률을 기초로 해서 1등부터 3,500등까지 등수를 매긴다. 자본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은 3,500등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식은 이익 수익률을 가지고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익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1등, 가장 낮은 기업은 3,500등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식은 두 등수를 합친다. 공식은 자본 수익률이 최고이거나 이익 수익률이 최고인 기업을 찾지 않는다. 공식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을 찾는다. 즉 가장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격이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등수가 적절히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수학에 자신 없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저 합친 등수가 가장 높은 기업이 두 요소를 가장 잘 조합한 기업이라는 사실만 명심하자 이 체계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자본 수익률이 232등인 기업이 자본 수익률 1등 기업을 능가할 수 있다. 우리는 자본 수익률이 232등인 회사를 매우 높은 이익 수익률을 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등수 체계에서는 두 부분 모두에서 탁월한 등수를 받는 편이 한 부분에서는 1등을 하고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저 그런 등수를 받는 편보다 낫다. 아주 간단하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쉬울 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법 공식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즉, 1988년부터 2004년까지의 S&P500의 평균 수익률은 12.4%인데요. 마법 공식으로 투자한 결과 30.8%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장의 2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500개 기업을 순위를 매긴 다음에 앞에 30개 종목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마법 공식의 결과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의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 가서 이런 자료를 구할 수 있느냐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점은 무엇인가? 마법 공식이 언제나 성공적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공식은 필경 더 이상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마법 공식이 선택한 염가의 주식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이 주식들의 가격이 거의 즉각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마법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염가는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마법 공식도 효력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법 공식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는 점을 행운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다. 마법 공식은 언제나 성공적이진 않다. 사실 수년 동안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이 투자 기간에 대해 갖는 시야는 너무 좁다. 만약 한 전략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성공한다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전략을 고수하지 못한다. 1년 또는 2년 동안 시장 평균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올리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 대개는 지난 2, 3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전략을 찾아 나선다. 바로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방식을 따르지 않는 전략을 고수하기란 힘든 것이다. 마법의 공식은 성공한다. 마법 공식은 시장 평균 수익률이 2배, 때로는 3배나 되는 장기적 연간 수익률을 올려준다. 단지 그런 좋은 실적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단기간을 놓고 보면 마법 공식은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법 공식을 이야기할 때 단기는 종종 수일이나 수개월이 아닌 수년을 의미할 수 있다. 이상할 수 있으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것은 좋은 소식이다. 당신이 장기간 마법 공식을 견지할 수 있을 만큼 마법 공식을 믿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성공하지 못하는 전략을 고수할 수 있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뼛속까지 진정으로 그 전략을 믿어야만 한다. 즉 그래서 마법 공식이 항상 맞으면 모든 사람이 쫓아해서 이 공식이 쓸모가 없을 테인데 가끔 1, 2년 동안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지쳐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공식을 따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마법 공식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입수를 못할까 봐 매직포뮬라인베스팅 닷컴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자신이 설명한 마법의 공식에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기업 규모를 선택하는 지시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시가총액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1억 달러 이상 기업이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3단계는 지시에 따라 마법 공식에 의해 최상위 등수가 매겨진 기업들이 리스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4단계는 최상위 5에서 7개의 기업 주식을 구매하고 처음에는 첫 1년 동안 투자하려고 하는 돈의 20에서 30%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돈을 모두 투자할 때까지 2, 3개월마다 이 1에서 4단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5에서 7개의 기업을 한 번 투자할 때마다 선정을 하는 거죠. 9에서 10개 오르면 20에서 30개 기업의 주식으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6단계 각각의 주식은 1년 동안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금이 적용되는 계좌의 경우 주가가 상승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며칠 후에 팔고 하락한 주식은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판다. 그래서 한 번 산 주식은 1년 동안 다시 좋은 기업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7단계 이 과정을 수년 동안 계속한다. 명심하라. 실적이 좋건 나쁘건 이 과정을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 계속하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마법 공식이 성공할 기회를 받기도 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매직포뮬러인페스팅 닷컴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스노우볼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우리나라 주식으로 마법 공식을 적용한 기업들이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2는 일반적인 선별 방법인데요. 그 밖에 마법 공식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다음이 지시를 따르다. 즉 자신이 직접 데이터를 골라보려면 자본 수익률은 ROA로 대체를 하고 이익 수익률은 퍼가 낮은 순으로 순위를 매기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퍼의 역수가 이익 수익률이기 때문입니다. 선별 기준으로 총자산 수익률을 이용한다. 즉 ROA. 최소 자산 수익률을 25%로 정한다. 마법 공식 연구의 자본 수익률을 ROA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 결과 나온 자산 수익률이 높은 1단의 주식들 중에서 주가 수익률 즉 퍼가 가장 낮은 주식들을 선별한다. 마법 공식 연구의 이익 수익률을 PER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앞에서는 이익 수익률이 높은 게 가장 좋은 기업이었지만 여기서는 퍼값이 가장 낮은 것이 좋은 기업입니다. 즉 싼 거죠. 공익기업과 금융주는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한다. 외국 회사는 리스트에서 모두 제외한다. 만약 어떤 주식이 5% 미만의 아주 낮은 주가 수익률을 보인다면 이는 작년 혹은 해당 데이터에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주식도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리스트가 만들어졌으면 지시 페이지에서의 4단계에서부터 8단계까지 따른다. 즉 자신이 직접 순위를 매긴 다음에 매수하는 방식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0개의 종목을 선정하는 이유는 개별 종목이 저가이고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30개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는 실패할지라도 대부분은 성공을 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조엘 그린브랄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통 이상의 주식을 저렴하게 사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한두 기업만 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30에서 100종목을 사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도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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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